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남편 친구랑 동거를 했으면서 그걸 말 안하고 결혼한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제목 과거에 남편 친구랑 동거를 했어요. 제 남편도 당연히 아는 줄 알고 말 안한 건데 저 아무래도 이혼당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원제, 전 남친과의 동거 사실을 저희 남편이 알고 나서 저를 피하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남편이 지금 저를 자꾸 피하는 중인데요. 제가 물론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진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우선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전 남친 아 이게 뭐라 다르게 표현하기 참 애매한데 그냥 편의상 전 남친이라고 할게요. 여하튼 이렇게 저희 세 사람은 지난 어린 날 외국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동기이자 친구였습니다. 또 아무래도 거긴 한국 사람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아도 서로를 다 알고 있었고 특히 전 남친과 저희 남편은 상당히 친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친구라고 쓰긴 했지만 당시 남편과 저 같은 경우 막 그렇게 친하진 않았고 그저 서로 얼굴하고 이름만 아는 친구 같은 지인이랄까 그런 정도였어요. 여하튼 전 남친과 저는 심학 여하튼 전 남친과 저는 10학년 때 연애를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 둘 다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2년제 칼리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2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졸업을 했고 이때 남친은 전남친이죠. 비자가 끝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자만 남겨놓고 그런 뒤에도 1년정도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국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야 남편을 제대로 만나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게 된 건데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걔랑 동거를 했다는 걸 저희 남편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말을 하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남친과 만난 걸 저희 남편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동거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겠지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연애할 때 남편은 아예 이런 말 자체를 안 꺼내길래 저는 그저 남편이 저를 배려해주는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늘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봐요. 약 2주 전이죠. 남편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동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나 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순간부터 저랑 말을 안 해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아예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잠도 거실 쇼파에서 따로 자고 아침에 밥을 차려줘도 안 먹습니다. 그냥 투명인간처럼 쌩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니까 저도 미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정성스레 차려준 밥 안 먹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려고 하길래 저도 사람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싶어가지고 소리를 좀 찔렀습니다. 아니 뭔데? 말을 해봐.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이랬더니 그냥 소 닭 보듯 무심한 눈으로 제 얼굴을 쓱 보더니 굉장히 차갑고 무덤덤한 목소리로 너 옛날에 땡땡이에 있을 때 꽁꽁이랑 동거했었다며 근데 나한테 왜 말 안 했냐? 이러고는 또 한 2, 3초 정도 가만히 쳐다보다가 애를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찌 해야 되는 걸까요? 남편이 저한테 뭘 원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든가. 아니 근데 정말로 제가 말을 안 해서 이러는 건가요? 왜 그래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아줌마 그냥 피하기만 하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너는 지금 멀쩡한 남자 인생을 완전히 조져놓은 건데 안 뒤진 거를 고맙게 알아야지 뭘 처절했다고 화내고 글까지 쓰고 난리야? 아니 상식적으로 그걸 말 안 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와 생각하는 거 진짜 소름돋고 기가 막힌다.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 절대 예전같은 생활은 못할 거예요. 돈 거? 이거 평범한 남자 여자들은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특히 그걸 무마시킬 정도로 네 능력이 개짜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어림없죠. 솔직히 말을 하지 그랬어요. 아 됐으니까 얼른 이 불쌍한 남편 놔주기나 해요. 대댓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아 물론 말을 안 한 건 분명 잘못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헤어지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보니까 두 사람 사이 이미 아이까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는 남편은 결혼하기 전까지 다른 다른 여자랑 단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혼전순결남입니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 사과하고 결혼 생활에 더 충실하면 되는 거죠. 뭘 헤어지래. 2번 과거이지랄 끌 끌 끌 끌 아니 연애하는 거랑 동거하는 게 같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숨겼다는 거야. 이건 그냥 사기를 친 거라고 사기. 아니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 혹시 쓴이 아니냐? 2번 왜 이게 바로 가해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거구나. 뭐 당연히 그걸 알고 있을 거라 얘기했다고? 그리고 말이 없는 건 너를 배려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3번 아니 뭘 잘했다고 네가 화를 내요? 미친 거예요? 4번 남편이랑 친구를 한순간에 꽁꽁 동서로 만들어버렸네. 이게 보통 남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대로 남편이 네 친구랑 동거를 했는데 그걸 나한테 숨겼네? 그때도 이딴 소리 똑같이 씨부릴 수 있겠냐? 끌 끌 끌 끌 끌 끌. 되덕 끌. 헐 내 친구랑 남편이 그랬다고? 와 이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는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해. 5번 아니 아줌마 남편이 궁예예요? 그래서 뭐 관심법을 쓰고 그러나? 아니 네가 말을 안 했는데 그걸 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요? 미친 거 아니야? 6번 보니까 네 남편은 조용히 이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아줌마도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닥하닥 하는 거겠죠? 그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아니 결혼하기 전에 동거 사실을 밝혀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딱 두 달 앞두고 있는 서른 살 예비 신부입니다. 옛날 과거에 그러니까 제 나이 26살 때 동거를 잠깐 했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아니 잠깐 이게 뭐랄까 동거라고 하기에도 예민한 게 기간이 되게 짧았고 거기에 또 이게 일부러 처음부터 야 우리 동거하자 같이 살자 이거 아니거든요. 당시에 원래는 제가 동성 친구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당시 연애를 하고 있던 남친 집에 들어가서 생활비 반반 내는 조건으로 잠깐이에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지낸 게 전부고 그런데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얼른 방 구해가지고 다시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제 인생 최대 아니 최악의 실수이자 수치며 그냥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방을 구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밖에 없거든요. 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때 그놈이 저랑 헤어지면서 저를 좀 붙잡았는데 그러면서 편지를 써준 게 있어요. 저는 당연히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화장대 서랍 안에 처박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랑 결혼할 남친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제가 없을 때 봤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너 남자랑 동거한 적 있어? 이렇게 물어오는데 순간 깜짝 놀랐지만 일단 그런 적 없다고 되레 화까지 내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편지 내용에 각방이란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친이 의심하는 거예요. 여하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 남친이 있었던 거 맞다. 그리고 거기 자주 놀러 갔었어. 하지만 자주 갔다 뿐이지 절대 동거를 한 건 아니야. 각방이란 단어 때문에 네가 지금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돈 거가 아니고 그냥 집에 놀러 갔는데 며칠 따로 잔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너도 연애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냐. 나는 네 과거를 문제 삼은 적이 없는데 너 나한테 왜 그러래. 굳이 이런 걸 억지로 들쳐내면서까지 왜 이러는 거냐고. 서로 이런 걸로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제 말을 다 듣더니 대뜸 그래? 그럼 내가 너 뒤조사 한 번 해봐도 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진짜 어이없고 너무 화가 나는 게 저는 딱 이때 이 3개월 빼고 다른 죄지원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모든 게 거짓 같고 못 믿겠다며 대놓고 뒤조사를 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여친은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오지게 싸우고 난 뒤 며칠 지나서 그래도 뭐 다시 잘 지내나 싶었는데 바로 어제죠. 다른 걸로 싸우다가 또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씨 눈치 보니까 지금 남친이 그걸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그냥 고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결혼까지 앞둔 상황에 나한테 불리해질 수 있는 이런 제 과거 치부는 굳이 알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하... 계속 고민 중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설마 진짜 뒤조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댓글 1번. 아니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한 달이든 석 달이든 동거를 한 거면 동거지. 거짓말을 하고 있네? 그리고 왜 네가 화를 내고... 아니 또 뭐야? 왜 이렇게 당당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거 완전 개또라이구만? 끌 끌 끌 끌 끌. 2번. 남자고 여자고 간에 동거 경험이 있으면 다음 사람한테 말하고 결혼해라.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거는 단순히 사귀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그리고 이런 거지 같은 주원 글씨가 싫거든 애초부터 동거를 하지 마. 3번. 동거는 사실론과 다를 게 없죠. 반드시 밝혀야죠. 연애 중에 모텔 가는 거랑 뭔 차이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던데 미친 건가? 니들은 모텔에서 밥 해먹고 그러냐? 4번. 이게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흥신소가 망할 수 없는 이유죠. 끌 끌 끌 끌. 5번. 이런 미친. 얘 말하는 거 좀 보소. 야, 그래서 3개월이 짧냐? 그냥 혼인신고만 안 했지. 네가 이혼녀랑 다를 게 뭐야. 너 돌싱이야. 6번. 얘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멍청하다. 지 남친이 아직 사실을 몰라서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이미 대충 파악했고 그래도 네가 이실직구 해주길 바란 건데 오히려 적반하장 성질부린 시점에서 넌 이미 끝난 거야. 축하한다. 끌 끌 끌 끌 끌. 그거 말하는 순간 다르게 보이거든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야, 뭔 소리요? 이미 알고 물어보는 건데 다르게 보이긴 개뿔. 옌병. 야, 그러니까 너도 쟤처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네. 그렇지? 아니, 대가리 멍청한 것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아? 끌 끌 끌 끌. 아니, 근데 동거가 그렇게 나쁜 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동거가 나쁜 건 아니죠. 숨기고 사기 치는 게 나쁜 거지. 야, 참. 둘 다 너무 당당해서 따로 해줄 말이 없습니다. 계속 그러고 사세요. 어쩌겠어요. 감사합니다.